강아지용 구충제로 하감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해당 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보건당국은 복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찾는 사람들은 많아 동물병원조차 해당 약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동물약국입니다. 펜벤다졸 성분의 특정 강아지 구충제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도심을 떠나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식약처나 대한암학회 등 전문기관은 수차례에 걸쳐 복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줄지 않아 판매처도 재고량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비슷한 성분의 국산 약품도 덩달아 수요량이 급증해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오늘도 희망과 우려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태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